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만 5천여 명입니다. 일요일 발표 기준 15주 만에 3만 명 아래였습니다. 정부는 이번 주에 확진자도 격리하지 않는 방안과 그 시점 등을 논의할 예정인데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서대문구의 선별진료소 앞. 접수부터 검사까지 10분도 채 걸리지 않습니다. 확진자가 크게 줄면서 주말에는 아예 문을 닫는 곳도 많습니다.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만 5천여 명, 나흘째 4만 명 아래입니다. 지난달 말 코로나를 감염병 2등급으로 낮추면서 설정한 4주간 완충기가 오는 22일로 끝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주 유행 상황과 방역 지표를 고려해 일상회복 안찾기 전환 시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. 안찾기로 전환되면 확진대도 격리 없이 지낼 수 있게 돼 완전한 일상 회복을 시작하게 됩니다. 하지만 빗장을 풀기에는 아직 이르단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. 가장 긍정적인 전망치대로라면 이미 지난주 신규 확진자 수가 1만 명 아래로 떨어졌어야 했는데 여전히 2, 3만 명대에 머물고 있어 방역을 덮을 경우 재유행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백신 접종 후에 3개월이 지난 것과 맞물려서 6월, 7월에 다시 재유행이 발생할 상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하거나 그런 표현은 사실 부적절해 보입니다. 내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확대됩니다. 기존 60대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외의 기저질환자의 경우 팍스로비드는 12세 이상이면 라게브리오는 18세 이상이면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 SBS 김정우입니다.